LG 옵티머스 뷰의 큐브 오이스입니다. 하이 갤럭시 저 상처받았어요. 채팅을 종료합니다. 반가 반가 반가우면 진작 만났었겠죠. 그쵸? 오랜만이네 아우 반갑습니다. 밥은 먹고 다니냐? 끼니를 거르고 일할 순 없죠. 오늘 점심 뭐 먹을까? 서울특별시 강서구 화곡 3동 맛집 지도 정보입니다. 필요없어? 필요없어. 박동식은 역사로도 안부를 전해보세요. 필요없어. 나름 신경 쓴 건데 두 번은 없어요. 네 이름이 뭐야? 제 이름은 힙보이스입니다. 몇 살이야? 그건 같이 얘기하면서 알아가죠. 예쁘냐? 예쁘냐? 네의 기준은 주관적이라 말씀드리기 어렵네요. 예쁘냐? 여러 분야를 골고루 아는 것은 사회성에 도움이 돼요. 이쁘냐? 이쁘냐? 이 정도면 중상은 되죠? 진짜? 오브코스 맞아요. 장난 아니다. 저도 장난이 아니지 말입니다. 심심해. 심심해. 인정하고 싶지는 않지만 심심하시군요. 놀아줘. 심심하시면 놀아달라고 말씀하세요. 뭘 하죠? 알겠습니다. 뭐하고 놀까? 그런건 미리미리 생각해서 오시라고요. 끝말잇기. 싫어요. 끝말잇기. 끝말잇기. 싫어요. 끝말잇기. 좋은건 나누랬어요. 들려주세요. 피곤해. 당신을 좋다고 쫓아다니는게 저만이 아닐테니 피곤하실만하죠. 인생이란? 심오한 질문이죠. 인생이란 뭐야? 훨씬 더 어린 제가 인생을 어떻게 알겠어요? 몇살이야? 태어난지 오래되지 않았다는 것만 알아요. 돈 좀 빌려줘. 친구끼리는 돈 왔다갔다 하는거 아니래요. 니가 친구냐? 그럼 지금까지는 그냥 많은 사이였던건가요? 용돈 좀 줘. 줄 수 있는게 이 목소리밖에 없네요. 신민아에게 문자. 메시지 내용을 말씀하세요. 2천만 땡겨주세요. 신민아에게 메시지를 전송할까요? 전송. 전송. 메시지 전송을 요청하였습니다. 오늘? 7월 달력입니다. 7월 30일 영국 런던에서 점심 약속 일정 추가. 7월 30일 오전 11시에 일정을 설정할까요? 확인. 일정을 추가하였습니다. 로또 번호. 26. 37. 39. 4. 3. 40여. 제가 좋아하는 숫자들의 조합이면 되죠? 네. 여기까지입니다. 총 1. 6. 9. 9. 11.